동대문구가 2023년도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. 2020년 4월 30일 이전 설치된 보일러를 사업 공고 이전 금년도에 이미 설치한 경우 또는 신규 설치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일반은 10만원대, 저소득층은 60만원대로 지원을 받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15일까지 접수를 받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습니다. 지원 접수를 원하는 주민은 동대문구청 누리집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구청 기후환경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검색창에 보일러 인증 시스템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. 지원하러 가게 کر까요? 지원잘 atual appro다면 알abb